여러분 제가 지금 왔어갔는데 어디로 가는데요? 주아가 네 구데타마 알나요?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데타마 캐릭터 아아아아아아악 저에서 그 캐릭터 상품 마켓에 한번 해서 누가 파는 거 있거든요 특히 그 숟가락 구데타마 캐릭터 그걸 사고 싶어서 근데 그게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 때 많이 구데타마 뽑기가 많이 진행됐지만 그래서 이거 좋아서는 아쉽지만 좋아서는 구데타마 오늘 7,000원 사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노란색 옷을 입고 떠나 어 안녕 친구를 만났네 친구도 만났다 인라인스케이트 샀어? 저 분인가? 7,000원 준비했고요 저기 아저씨인가? 어떤 3,000원으로 쓴 아저씨가 있는데 저는 봐봐요 구매했죠 여기 보니까 구매해줘서 감사합니다 쓰고 주아가 원하는 캐릭터 지금 이거 7,000원에 샀는데 주아가 너무 좋아해요 특히 이것 때문에 스푼 이거 살려고 이걸 그렇게 구하기 이게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었죠 너무 이렇게 여러분 당근맛 어! 조심해 당근맛 마켓의 힘입니다 그 아이는 잘 가지고 놀았고 이제 주아는 지금 너무 받고 싶었던거 그치 너무 좋아? 어때 기분이? 당근맛 한번 이용해보니까 어때요? 네 네 이제 갈게요 이제 갈게요 네 네 네 갈게요 네 네 우와 우와